어 먹고 있었어 먹고 죽였어요 넌 뭐 먹고 있어 지금 오징어 오징어 다 죽었네 어 쟤가 다 죽였어 반건조가 짐입니다 쏘리 거리는데 응 한 바퀴 돌아볼게 야 얘네 바닷가에다 짐 만들어놨네 배수의 진이네 너무 그쪽을 모르고 많이 깊이 들어갔다 아 쟤네들 다 죽이고싶다 일주일 있게만 파가지고 그냥 쟤네가 이거 거의 굴러 들어온 거의 밥이네 총 이런거랑 다 가져간거 아니야? 뭐 다른것도 다 들고갔었어 캠맨 가면서 킨거는 어쩔수없다 저 아 일단 이거라도 어 진짜 남은게 없다 집에 아냐 나 그래 나 좀 건졌어 몇개 어 시체 있다 시체 있다 아 그래 있어? 으악 죽었지? 그러니까 또 시체가 됐네 죽었어 원사대 갔어 원사대 아 저번에 이제 프로필 보기하면 러스트 막 천시간 했다 천사백시간 막 이러고 이천시간하고 흠 아니 근데 도대체 러스트는 언제 발매 아 내가 이거 얼리악세스 언제 끝나냐고? 아 천몇시간 한 사람 있는데 누가 야 정식 발매하면 하겠어? 다 개고소여가지고 학살당하지 아무도 안하지 아 여기 무슨 뭐야? 범물 장난이게 맞네 저사람 개웃겨 아까전에 나 계속 죽이려 널 죽이겠다 막 이러더니 뭐 좀 드릴까요? 이지라라고 불쌍해 불쌍해졌나봐 우리 죽이러 왔는데 오다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뭐 좀 드릴까요? 우리 그처에 난민캠프 증직해가지고 시청자 대거 모을까? 그래야돼 그렇게 해가지고 자원 다 싹 다 끌어모은 다음에 복수하는거지 근데 형 C4 이런게 없지 않는 이상은 그니까 그런걸 만들려면 일단 자원이 있어야지 설계도 필요한거 아냐 형? 설계도는 어 우리 지금 C4 설계도가 없어 아 일단 모든걸 만들기 위한 그 인내심을 갖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해 휴식? 노동 약간의 휴식과 노동 근데 I씨라는 애가 애들이 우리 여기 집 알아 쳐들어올라나? 어 쳐들어올 것 같아 아 근데 I씨라는 애들이 그런거 보니까 아 근데 우린 진짜 쳐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네 지금 나 총이 있긴 있는데 이걸로 못 막을 것 같아 저거 봐봐 제제제 IECDYDY 대 자주가 우리 크크크크 아니 나는 총 하나 만들 수 있어 지금 C4 들고 오면은 막을 병력 하나도 없지 총 쏘다가 총도 우리 기지 안에 떨어뜨려야 돼 쟤가 막아보겠대 쟤 한국인 아니야? IECDYDY인데 응 맞아 맞아 그런거 같아 자국생이야 잠깐만 나 지금 산 정상인데 누가 나한테 총을 쏜다? 어디? 우리 집이야? 아니 나 산 정상에 지금 도망치고 있거든 아 살았어? 아직도? 나 아직도 살았어 그만 돌아와 이제 잘가 구멍아 아니 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구멍아 그 와중에 우리 버리고 잘 도망갔네 도망이라니 고생해 고생해 와 총 날아 총알 날라와 고생했어 어 뭐야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진호야? 예 깜짝이야 와 다 빼갔어 야 지금 개구멍 집 털라가도 충분히 털데 그러지말라 그러지마 템 좀 주세요 저렇게 꼭 채팅을 써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 형 곡괭이부터 해서 하나도 남은게 없어 어떡하지 어 뭐야 뭐야 쩝쩝 산 쪽에서 총 총 날아가는 소리 개많이나 나 죽었어 산에서 방송 보고 따라갔나봐 왜 아 지금 너 아이시 키키한테 죽었어 방송 보고 따라갔나봐 와 나 닿았어 야 구멍아 너 형 우리 이제 너무 궁핍해졌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집안에 집안에서 컨텐츠를 바꿔서 우리 그냥 담소로 바꾸자 담소로 바꾸자 담소 기방? 어 집 앞으로 나가자 여기 거기 별로야 집 밖에서 해야지 지금 이쪽으로 애들 단체로 오고 있다 그러거든요 집 이제 다 쳐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우리 그냥 돌 들고 포트리스나 하자 러스트에서 내가 활용하는 돌인데 어 짱 돌 들고 5클릭하면 돌을 던져 아 그걸로 죽일 때까지 어 죽일 때까지 어 뭔 소리야 지금부터 나는 총소리는 다 이제 우리 아니야 우리 총 나 하나 있긴 해 무슨 총 있어요 형님 그거 톰슨 안 돼 그걸로 안 돼 밖에 나가서 죽으면 안 돼 절대 마지막 남은 총이야 이제 나 옷만 들고 있어 지금 제발 문 좀 닫고 다닙시다 누가 들어올 수 있겠다 어 밖에 단체로 미친듯이 온다는데 누구야 나야 어? 나야 나 왜 때려 형 나 죽었잖아 뭐 안하면 되잖아 아 보내줄게 내가 어 밖에서 누가 사람 한 명 죽였어 내가 죽였어 디노 왜 그냥 도몽아 일단 챙겨야 돼 나 이분 거 너무 아까운데 무슨 호박님이 계시네 어 이분 거 이거 누가 형들 형들이 다 먹을 거라고 야 밖에 그 누구냐 어 밖에 무슨 저기 빛나는 호박이 있는데 밖에 어 어 야 누가 문 이렇게 열어두고 댕겨 집은 안 털려야 될 거 아니야 어 나 무서워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밖에 뛰어다니는 사람 누구야 밖에 있지만 들어와봐 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이다 구멍이한테 미안한데 여기 딱 집 싹싹 싹 다 털리고 개멋있게 폭발시켰으면 좋겠다 이거 집에서 불 켜면 바로 위치 돌리는 거 걸리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하면은 무려 보이겠지 하 노르는 의지 내가 있겠어 이거 자살 어떻게 해 층당 길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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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잃었다 아 해양가에 집이 있네 집안에다 더새 깔아둘까봐 우리가 밟고 싶은데 야 누가 뒤에서 불 켜 이씨 마법 야 경비중이다 야 얘 누구야 뭐야 뭐야 야 레골라스 왔어 레골라스 레골라스 야 조심해 야 빛고추 레골라스 나 죽이러 왔다 야 레골라스 도와줘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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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밖에 집밖에 지금 나 쫓기고 있어 레골라스한테 집안으로 들어와 너무 어두워서 모르겠어 어디 어 죽을 뻔했어 레골라한테 어 나도 죽을 거 같아 레골라스 어딨어 내가 죽게 되지 집밖에 있어 집밖에 있어 맨몸으로 왔어 맨몸으로 야 조심해 야 맨몸인데 죽을 거 같아 레골라스 난 아무것도 안되고 있어 나도 야 이 새끼야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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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레골라스 죽여 어 지금 싸고 있어 어 덤벼 덤벼 어 죽고 싶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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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죽을래 문 닫으세요 문 닫으세요 문 닫으세요 이 새끼 죽여 죽여 어 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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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죽였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누가 쐈죠 누가 내가 살려줘 아 죽었다 어 야야야야야야야 어 뭔 소리야 야 야 야 야 야 문 닫어 야 산 보세요 산 산 보세요 두 명이서 싸운다 두 세력이서 싸워 오오오오 산 봐봐 산 불 꺼 불 꺼 불 꺼 불 끄라고 안에서 불 꺼 불 켜지마 죽어 불 끄고 다녀야 아 나 찬형이 형이 나 죽였어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아까 전에 싸고 있다고 해서 그냥 갈겼어 야 근데 걔는 잡았어 몰라 몰라 걔 잡는게 대골라스 잡았어 아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어 나 죽었어 근데 잡다가 어 다행이다 어 뭐 게임이 없어가지고 상관없어 뭐 집안에 있는건데 뭐 일단은 일단은 쪼가미 그 방 좀 해줄게 내가 이거 하나 해줄게 어 어 안된다 레골라스 개쵸 어? 레골라스가 어 어기래 이 근처 침낭깔 한다보네 또 한다보네 어 있다 내꺼 이 철문이 우리 방어 해줄 수 있나 어 들어와 어 와 와 야 야 저기가 살아있는데? 레골라스 살아있어 오케이 자결용 리볼바 하나 먹었다 아 자살하게 보호 형 줄까? 형도 하나 필요해? 아냐 아냐 나 이거 있어 안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 철문에서 노래 부르는 것 같다 어 누가 노래 부르고 있어 잠깐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개가 쓴 레골라스 형만 일로와봐 왜 앉아서 등겨 형만 어 형만 이거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밖에서 횃불 든 사람 있어요? 아니 나 그냥 집안에 있을거야 AK 들고 집안에 있을거야 천영아 AK 봐봐 자원이 없다 이제 우리 뭐했지 네 그러니까 뭐 안돼도 뭐 캐던지 응 응 야 그냥 다른 데는 우리 집 털라 해가지고 자원 낭비하게 하자 좋다 어 야 내가 내가 총 쏠테니까 놀래지마 뭐 AK야? 어 어 어 아 이거 뭐 보여주지 않네 어 그래도 놀래 어 룰루님의 의지를 이어 써요 룰루님 오면 다시 드려야겠어 삼군형 살아있지 나? 사는거 아니지 자살했어 자살 자살했어? 응 지금 보고 형 꼬치보고 있다 어 어때 이겼네 함구 형 거 역시 운동하던 사람이래서 시동으로 시동으로 오 형 그거 안보이게 하는 방법 알려줄까? 어 이거 그 고자이크 사라지게 하려면 바지를 어 다른 곳에 옮기면 돼 됐네 안보여 이제 안 튀어나왔어 어 다행이다 내플란스가 시동으로 오네 아 그래 미치겠다 어 글로 나우라는거 아냐 야 너 방금에 옥상으로 알아 이거 아냐 그 이쪽에서 우리집 털려고하나봐 우리 우리집 털리는거 한번 구경하고 그거 컨텐츠 3차 털려? 털면은? 어 아마 c4 해가지고 터뜨리려 올라나 봐 아니 형 괜찮아 형 우리 저항할 수 있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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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 저항할 수 있어 형 여기서 제일 좋은 건 형 우리가 황킹이 됐어도 지켜줄게 어어 산에서 총 쏴 여기로 아니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아예 그냥 우리가 다 같이 개를 나가버리면은 전의를 상실하겠지 산에서 총 쏴 어떻게 나가는 길을 모르겠다 야 불 켜지마 불 켜지마 누구야 누가 불 켰어 진호야 불 꺼 형 금전무기 어디 있어요 보구 형 진호야 나 따라와 집안에서 불도 못 키고 살아야 돼 가자 가자 형 안 보여 나 그냥 얘들이 털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더 좋은 컨텐츠 같애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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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들에게 어 아니 한순간에 재미지 야 밑으로 내려 구멍이 형 구멍이 형 아까 4층에 군사용 지뢰 좀 있더라고 매설하자 어 뭐야 와 총소리만 너가 매설해봐 한번 나가면 근데 뒤져 문제는 구멍이 형 어 금전무기로 가자 아 여기 있어 나 뭐해 금전무기야 다 죽어 그냥 야 죽어봐 내가 잡을 수 있어 야 금전무기 어디 있어 오 뭐야 이거 호박 뭐야 총알 낭비 시키자 총알 어 총알 낭비 시키자 응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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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봅 한번 우리 돌로 총을 이기는 대역사를 써봅시다 아니 나 그거 그거 금전무기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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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기 나 고기 필요해 흐헤헤헤헤 희성하지 마보거 형 나 나 나 톰슨 지금 27발 있다 이거 다 쓰고 죽는다 희생이 어딨는건데 형 집에 없어요 지금 나 집안에 있어 어떻게 우리가 야투경 있어이 이거 게임 쟤들은 방풀도 하고 있어 지금 그렇지 야투경보다 더하네 그냥 개놈의 새끼 아 뭐야 뭐야 레골라스 빛고추 들어왔어 어디 어디 집안에? 나 싸우고 있어 지금 H에서 야 빛고추 팀 하자 야 기다려 내가 거세하러 간다 빛고추야 야 고기 털고 있잖아 빛고추가 죽여 죽여줄게 가자 가자 어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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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들어왔어? 몰라 빛고추 우리집 고기 털고 있었어 이거 지금 레골라스 소리야? 와 총 쏜다 야 누가 우리집 노트시켰어 누가? 아니 홍우님 비켜주세요 빙이와 방 하나가 바뀌었는데 살려주세요 뭐가? 살려달라는데 누가? 어디 살려 어딨어요? 살렸어 살렸어 아 시청자야? 어디서 살려달라는거지 집 밖으로 나가면 죽을거 같은데 여기 여기 보거형 관종 한 명 왔다 어? 형님 저 여기까지 목숨 걸고 날려왔어요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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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기까지 목숨 걸고 날려왔습니다 호의무사 한 명 왔는데 야 레골라스 들어왔어 레골라 들어왔어 몇 층 몇 층 몇 층 몇 층 시동 앞에 시동 앞에 시동 앞에 시동 앞에 어 야 누가 비밀번호 노출했어 이거 아 비밀번호 누가 열었어? 비밀번호 누가 노출했어 이거 레골라스가 문 열고 들어오는데 우리집인데 잠금이 풀려있나보네 그런거 아닐까? 문 닫아봐 시동 문 닫아 빨리 아니 형 총총총총총 여기 드론님 들어와 보세요 이분사람 2-3 전력이다 들어오세요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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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들어가 총와뒀다 우리 여기 보호형 시동자가 총 들고 있어 얘 죽이면 총어들거 같은데 어 총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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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죽이면 얻는다는 얘기라니 이용해야지 이거 시동 문 누가 열고 등였어 뒤에 레골라스 또 왔다 와 왔다 왔어 와 왔어 와 왔어 와 소나인데 저기요 제가 지금 총알이 개 많긴 하거든요 형 비번 바꿔서 누가 야 이거 누가 문을 안 닫았어 제대로 어 문을 제대로 안 닫은거야 와 그럼 그 문을 비번은 바꾸고 갈거야? 와 똑같아 어떻게 해 몰라 대구멍 대구멍 얘들아 구멍이 형 이기고 와 가자 빨리 구멍이 형 가서 저거 이기고만 안돼 그래 그래 구멍아 내가 내가 보거 형 보거 형 머리 개멋있죠 야 문 좀 닫아봐 못 닫아 이거 비번 걸렸어 뭐야 이거 비밀번호 또 안 열려 왜 그냥 여기를 막아버릴게 아예 레골라스 잠깐만 그럼 우리도 못 나가잖아 저기 뭐야 또 뭐야 이거 앞에 아 뼈칼 없어 야 이거 비밀번호 걸려있나본데 이거 어 저기 누구있다 어 뭐야 야 못들어간다 못들어가 산위에 있다 산위에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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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내가 가서 죽이고 올게 저 님들 중견할게요 저 님들 중견할게요 저 님들 중견할게요 저 님들 중견할게요 아니 차라리 그냥 돌 뜬 사람들은 다 같이가서 어플 갔고 가니까 진짜 돌로 찍어 갈았다 그냥 죽는 사람 가서 그냥 죽어버리자구 응? 그냥 다 내려오세요 나와서 청왕이 형 나 보여? 청왕이 형 나 보여? 야 이거 다 가는 소리들 레골라스 이 개 같은 거 청왕이 형 나 보이지? 나 볼게 청왕으로 야 사망이 사망이 나 죽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? 이거 어떻게 살려 그거 E 꾹 누른 다음에 도움의 손길 도움의 손길 아 됐다 됐다 지금도 설치중이야 총으로 나 지금 싸우러 왔어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뛰어서 그냥 돌 들고 공격합시다 어 안녕하세요 죽일게 없잖아 아 핏같은거 그냥 가서 죽여버려 나 지금 왔어 나 왔어 모르는 사람들은 가면 안되지 지금 감 들고 있어요 어 이거 누구야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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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5만대 다 지체가 있어 아 너무나 너무나 어머니 형 가자 여기 위에 있어 오케오케오케오케 안녕하세요 저희 잠깐만 너 춤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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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얘기해 저희 봐주세요 저희 거기 팀으로 갈게요 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 있는데 뭘 쏘지마세요 쏘지마세요 아니 애초에 그런 말 하지마 그냥 몰래가 몰래 아니야 얘네 보고 있었어 방송으로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와 도끼로 찍어버리네 그냥 태어나자마자 다 그냥 다 가서 쪼감마 쪼감마 왜 나가 아니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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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가서 근데 이게 여기까지가 딱 있었어 이상하면 우리가 고동스러워져서 재미없어 아니 이게 왜 이게 명답 아니야 보고 형 어떻게 생각해 아 아니면 복수하려면은 시청자를 끌어모아가지고 웰진 곳에 딱 해가지고 관종들 축출해내면서 세력 키우던가 아 삼군형은 지금 마음 접었네 보니까 아 근데 그냥 하기에는 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까운데 이 서버에서 계속할거긴 해 나도 아 진짜 천천히 아 나는 오늘 좀 더 나는 끝장을 볼라한다 아 나도 나도 아이씨 나는 끝장을 볼래 나 지금 상탐 봤어 장남자 자체 끝장 봤어 그러면은 저기 있는 사람만 남고 어 저기 있는 사람만 남고 일사람은 먼저 보내주겠습니다 그거 하기 귀찮은 사람들은 빠지집으시고 너무 어려워 한 번에 한 번 도착했어 도착했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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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어디에 그 창 위에 거기 집안에 비밀번호를 다 바꿔 두신거 아니에요 지금 집안에 비밀번호들이 바뀐거 같아 문이 안열리는데 우리 갇혔어 아 그럴리가 나 속마음 나왔다 이거 안열리잖아 형 봐봐 그로프했다 문이 안열려 이상해 문이 안열려 이거 렉 아니야 누가 비밀번호를 바꿨어 아니 형 이거 지금 렉이야 나 이거 지금 아이템도 안판들어져 어 나 뭐야 렉이야 어 아이템도 안돼 그냥 비밀번호 거기 눌러봐봐 안 돼 지금 이게 서버가 멈췄네 어 됐다 됐다 풀렸다 풀렸다 어 풀렸다 풀렸다 이럴때 달려갔었어야 됐는데 어 나 나 나 달려갔어 네 잠깐만 이들 어디갔냐 어 뭐야 어 렉 장난 아니네 렉 장난 아니네 와